국민의힘이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 수습과 지도부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전망입니다.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선 비대위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새 원내대표 등 차기 지도부와 구체적인 당 수습 방안을 두고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내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의 위기 수습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입니다.